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개성조합을 여러가지 가져왔고요. 공차 신메뉴, 펄볶이의 여러가지 버블티들 같이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개성조합을 여러가지 가져왔고요. 공차 신메뉴, 펄볶이의 여러가지 버블티들 같이 마실게요. 아주 부드러워서 먹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놀자 아삭아삭 더 맛있게 만들어버린다 삼천밥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뭐지? 이거 좀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면 팽이버섯 바삭바삭 마지막이예요 마지막이예요 왕은 ight 18 18 18 19 18 18 20 21 23 23 24 25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 안녕